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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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RBC은행 측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들어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다만 비밀번호는 외우기 쉬워야 하지만 타인이 추측하기 쉬워서는 안 된다며,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소는 넣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 의장을 만나 핵심 우방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2015년 발효된 한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예 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 중 하나라고 하자, 퓨리 의장도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여러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퓨리 의장 측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MOU 체결 등 동향을 언급한 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우방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퓨리 의장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역 서쪽에 위치한 한 플라자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지엔스트리트과 윌슨 에비뉴에 있는 쉐리던 몰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토론토 경찰은 이 총격범이 범행 후 플라자 주차장에 있던 돌타 코롤라를 빼앗은 뒤 달아났다며, 검은색의 CVZW 153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접근하지 말고 바로 9.12를 신고하고,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이 담긴 대시킹 영상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쇼핑객들이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 온타리오주 소닐의 한 버스 안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1시 15분경 욕지역을 운행하는 비바버스가 영스트리트과 로열 오체워드 블루버드 정거장에서 멈췄는데, 이곳에서 버스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남성 1명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버스 운전자와 버스 내부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2달러짜리 동전을 전국에 유통시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짜 투니 만여개를 발견한 조폐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연방 경찰이 최근 온타리오주 리치몬드 1에서 투니 위조와 제조, 유통 혐의로 68세 달숑 힐을 체포하고, 시중에 여전히 유통 중인 가짜 투니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진자와 가짜 구별인 투니에 새겨진 북극공 발가락을 보면 되는데, 진자는 곰 발가락이 정확히 구분되는 데 만에 가짜는 발가락이 두세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당국은 가짜 의심되는 투니를 소지했거나 발견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집회를 고객이 내면 다른 화폐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며, 위조 집회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테르주 토론토 한인회가 문화 강좌를 지도해줄 자원봉사 강사를 모집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8주일 동안 컴퓨터와 노래, 통기타와 영화, 스포츠 활동 이외에 요리교실과 보드게임, 시녀 모델과 탈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에게 기술과 정보를 지도해줄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까지 이력서와 수업 계획서를 제출하며, 문화 강좌 강사에겐 소중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한인회는 텃밭 일부를 새로 분양한다며,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텃밭 운영자는 운영비 30달러와 모종, 장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텃밭 운영자